자 이 동생꺼 아이디 먼저 이페리온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버X가 있고 홈런왕 다오 행운의 다오 보석 풍선 30개 나는 다오 보석을 30개 준다는 줄 알았는데 풍선이네? 우리 아르미X 동생의 아이디 15만원 컷 삽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? 자 갑니다. 이페리온X 거의 지금 1대장 거의 합정이에요 형님들. 29번 좋고 6번 좋고 어우 벌써 빙고 한 칸 가나? 26번 5번 와 뭐야 왜 이렇게 촉촉을 꼽혀? 불안하게 47번 자 이제 시작이에요 형님들. 30개 와 바로 빙고 한 칸 좋고 설마 121개로 컷 하나? 25 와 뭔데? 이거 본거 존나 잘 되는데 얘들아? 잠깐만 3개 남았습니다. 와 뭔데? 2개 남았어 얘들아. 뭐야 이거? 3개 남았다. 3개 남았다. 마지막까지 9번으로 약올리네. 4개 남았다. 자 일단은 라스트 갑니다. 이제 이걸로 컷 해야 돼요. 동생아 라스트다. 준비해라. 자 갑니다. 금이 끄고 하자. 1패 하나 왔습니다. 아 근데 이러고 내 계정하면 꼭 안 뽑히던데? 일단 아르미 엑스야. 네 계정이 혼신을 다할게. 형 믿나? 자 왔다 얘들아. 드디어 뒤에 8. 쫄린다. 똥줄 탄다 얘들아. 설마. 아 18이네.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느낌. 느낌 있어. 오케이 자 이대로 갑니다 이제. 위에가 딱 떴을 때 38이냐 28. 28이냐 딱 둘 중 하나야 맞지? 와 이게 또 38이냐 28이기 때문에. 마지막까지 아모르 직다야 맞지 얘들아? 1개부터가 진짜 게임이거든요 형님들. 7. 근데 뒤에 숫자가 왜 이렇게 8이 안 뜨냐? 뒤에 숫자가 왜 이렇게 8도 안 뜨냐? 이제 뜰 때 됐잖아 8. 좀 떠나. 아 이거 뭔가 필이 안 좋아 얘들아. 이거 한번 일단 제물자 한번 받치고 가자. 일단 제물로. 3땡. 이 세대 버릴게요. 제물로 이 세대 버려주고. 다시 가자. 아 근데 8이 안 떠 왜 38도. 긴장감이라도 하나 좀 줘. 아니 38도 안 뜨냐 어떡해? 아 이거 시브레 48이잖아 또. 아 미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고발은 장난인 거 아시죠 형님?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람들 지금 많이 뽑았잖아요. 확률 괜찮은 거 같아요. 앞전처럼 막 창렬.. 창렬은 아닌 거 같아. 확률 괜찮게 만든 거 같은데? 아르테메스 X나 히페리온 X나 똑같아요. 똑같아 보시면 돼요. 자 27 나왔거든요 이제. 다 왔습니다. 한 끗 차이에요. 이제 진짜로. 29도 나왔어요. 지금 맴돌기 시작했어요. 28 주위에. 28 주위에 맴돌기 시작했거든. 이제 나올 때 됐거든. 이제 진짜로. 아직 많이 썼는데 아직 못 뽑으신 분 있어요 혹시? 45만 원 써서 뽑았다고요? 45만 원 써서 뽑는 건 좀 심각한데. 형님 왜 이렇게 안 놀지 이거? 좀 불안한데 이거? 진짜 벌써 50개 남았어. 자 형님. 수고하시고요. 형님 45만 원 만에 뽑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형님. 고생하셨습니다. 확인한다. 3 2 1 3 3 3 3 2 2 2 3 2 3 2 2 3 3 2 3 2 3 2 4 4 5 5 5 5 5 6 5 5 6 5 6 6 6 6 6 6 7 7 8 8 8 8 9 9 9 10 9 8 8 10 8 8 10 21 21 28 28 2 9 진짜 28번 마이룸 가야돼 자 28번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28번 형님 마이룸에서 가볼게요 방해하지마 이 돼지새끼야 아 부종타네요 형님들 옮기겠습니다 마이룸 아 부종탄다 아 이제 끝내자 진짜로 고생 많이 했잖아 사모한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개정 시부레 재접한다 이거 야 이건 진짜 재접해야돼 이거 진짜 뭔가 문제있어 이거 진짜로 와 나 진짜 웬만해서는 재접같은거 이런거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이건 진짜 재접해야돼 이거는 진짜 계정에 문제가 있어 지금 야 이거 이정도면 사기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와 야 이거 게임을 한판 해야되나 이거 진짜 뭐 진짜 막아 꼈나 이 씨부레가 진짜 욕나오네 와 이거 막아 낀거 같아 형님들 진짜로 잠시만요 이거 좀 진짜 뭔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잠시만요 게임 한판만 하겠습니다 개빡차세요 지금 제발 좀 의심팔떠라 제발 이 씨부레꺼 진짜로 이 씨부레꺼 hake 이거 컨셉 그러면 동작 응 딩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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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작 쓸바 진짜 00 아세요 진짜 시작!